이런 가운데 상당수의 울산지역주택조합사업지에서 시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울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지 43곳 중 3분의 1 정도가 경찰 수사를 받거나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최근 3년 동안 각 국원에서 위반사항이 적갈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 부산시대군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 조치를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대구시는 부동산과 법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.